저럴 때 햇살 너무 예쁜 것 같아 저럴 때 햇살 너무 예쁜 것 같아 5cm라서 그런지 감기에도 잘 걸리고 잠도 계속 봄이라고 생각해 오늘 전시 전날, 하루 전날 VIP 손님들하고 셀럽 초청해서 알려주는 걸 하신대요 여기 토마 전시 전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여기 고현이가 생수 모델을 할 때 광복도 보았는데요 토마라고 귀여워 이 토마가 이제 몸이 커서 고마워 여기 보면 키스웨링의 앤디 마우스다 앤디 마우스 그리고 많이 아시는 요시모토 바나나 나중에 이거 설명 듣고 싶다 큐레이터분한테 인사하고 가야겠다 얘들 인사해줘 화이파이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먹었었구나 예쁘네 우아하십니다 언니 세상에 엄마랑 낮에 이런 브런치를 해보네 하하하하 에이틀은 잘 먹겠습니다 안녕 이게 가리비야 맛있어 엄마가 가리비를 좋아했었나? 응 엄마가 가리비를 좋아하는 걸 몰라 허황 저요? 우아해 찍고 있어 ㅋㅋ 나를 찍고 있다니까 이불을 더 못볼지 ㅋㅋ 이 위에가 뭐야? 바질인가봐 맞아 맛있어 다음 엄마와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요. 안녕! 카페 다니는 게 취미라고 들었어요. 취미?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잘하는 거, 보는 거! 으윽! 진짜 좋아하는 카페인데? 난 널 찍을래. 이 그림은 되게 유명한 그림. 유명한 그림이라고요? 네. 이게 유명한 그림 아니에요? 으윽! 지금 필라테스로 방해 드리는데 조금 늦었어. 자 이제 들어가 볼까나? 어떻게 찍어요? 이걸로. 오 신기하다. 이게 카메라예요. 엄청 작다. 그쵸. 그럼 제가 이따가 또 찍어드려야 될까요? 찍어주셔도 되고 그냥 놓고 해도 돼요. 그쵸. 우리 실제 두근두근이 끝날 예정. 그래서 제 힘을 돌려줘요. 어, 이 속도에 무너진 저. 다시. 아, 쉬고. 자. 손을 따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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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감기인지 몸살인지 컨디션도 안 좋은지 졸림인지 모를 그거에 걸렸어요. 나 견과류도 쌓았고 지금 프로바이오틱스 면역력 먹어야 돼 초콜렛 이거 이따 다 먹어야지. 다시. 다시. 약국 가는 길입니다. 여기. 비타민이랑 어깨 관절에 붙이는 팩이다. 이거랑 너무 필요한데 비타민을 사볼까? 이거 기침관절 하나 하나 하나. 목도 가라앉는 거죠? 같이 가놨고. 다시. 약국을 다녀왔어요. 오 바람 불어. 와 봄이 아니야. 어제는 우박도 왔어요. 말 많이 하지 말래요 의사쌤이. 왼쪽 성대가 결절이 이제 왔다고 얘기 많이 하지 말래. 내 유튜브 영상 최초로 말이 많이 없는 영상이 될지도 몰라. 어 추워. 아 어제도 이렇게. 그냥 잠깐 걸었는데 확 온 거예요. 기운이. 요즘 독감도 유행하니까. 많이 많이 신경써서 다녀요 우리. 팬 여러분들도. 진짜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 하하. 우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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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하하. 하하. 아귀 반가워 아귀 반가워. 하하. 이거 먹는 거 아니야. 귀여워. 딱 PT클럽에 어울리는. 하하하. 장난 아니야 너 매력. 하하하. 하하. 하하. 내 노라고. 안 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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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선하게 도우 측. 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왜? 누나 운동하는 거 보는 거야? 왜? 운동 끝났잖아요. 하루가 다 갔어. 주말 동안 제가 좀 많이 게으릇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이니까 필라테스 한 번, 키티 한 번, 무상수 이렇게 하고 나가고 했는데 이번 주는 며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촬영이라서 자신이 없다는데 몸을 노출할 자신이 없다. 진짜 어떡하니? 쟤가 너무 무적합니다. 저쪽 방으로 가서 이제 씻고 집에 가야지. 말할 힘도 없어. 졸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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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t